안녕하세요 고구마잠의 아빠입니다 2022년 2월 월말 투자일기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는 2월 28일 미국시간으로 장중가격 기준입니다 투자일기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요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정말 비극적인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그래서 요즘 주식하시는 카페들 보시면 많이들 기부도 많이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저도 동참을 했는데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서 기부를 많이 찾아보시면 정말 요즘 뭐 그 기금 모금하는 단체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어디에 기부를 해야 될지 좋을지 굉장히 헷갈릴 수가 있더라구요 제 나름대로 기준이 있어가지고 좀 공유를 해드리면 좋을지 않을까 해서 저는 Save the Children이라는 단체 기부를 했거든요 NGO인데 첫번째 이유는 제가 정기적으로 월마다 이미 후원을 하고 있던 단체구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상황에서 그 기부를 하시려면은 이미 우크라이나의 활동기반이 있는 곳에다 기부를 하시면은 기부하신 돈이 바로바로 전달이 되기 때문에 좀 더 확실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기부한 Save the Children이라는 단체는 이미 우크라이나 아동들을 지원을 하고 있던 단체이기 때문에 따로 이 단체가 뭐 우크라이나의 원래 활동기반이 없는데 갑자기 전쟁 때문에 이제 모금을 하는 게 아니라 원래 우크라이나 활동기반이 있는 단체가 추가적으로 이 Ukraine Crisis Children's Relief Fund라는 거를 만들어서 새롭게 모집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좀 더 빠르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에게 기부금이 쓰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제가 고려한 점은 두 가지인데 종교적인 이념에서 자유로운 단체를 저는 고르려고 하고 그 다음에 좀 검색을 하셔가지고 후원비리의 전례가 없는 단체를 고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투자 얘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포트폴리오 전체 현황부터 볼게요 지금 보시면은 제가 2월달에 투자금을 좀 많이 늘렸습니다 그 현금을 좀 모아두고 있던 거를 이때가 타이밍이다 싶어서 좀 계좌 전략별로 좀 분산해서 투입을 시켜가지고 많이 투입을 시켰는데 요것 때문에 방어가 좀 되긴 했어요 2월 동안 더 악화될 수도 있었는데 하지만 2월도 역시 좋지는 않았죠 2월이 지난 현재 제 포트폴리오 전체는 이제 드디어 손실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1월달까지는 정말 0.몇 프로인가 수익이었거든요 그래도 전체 기간으로 봤을 때 근데 이제 2월달에 전체 포트폴리오 마이너스 2% 정도 누적 수익률이 손실로 돌아섰고요 XIRR 이거는 당연히 계산이 안 되죠 0% 나오고 MDD는 전체로 봤을 때 마이너스 31%가 최대 MDD고 그 이후로는 그 추가 투입된 투자금 때문에 MDD는 상당히 많이 개선된 상태입니다 투자적인 계좌와 전략 얼마 안 됐어요 돌린지는 궁금하신 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계좌는 그 321채법을 제가 TQQTMF 조합으로 운영을 할 거고 이 321채법을 이용해서 또 한 가지 계좌를 굴릴 건데 이거는 천천히 모아갈 거예요 일반 주식 계좌에다가 제가 비트코인도 투자를 조금 계속 나름은 하려는 마음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비토라는 ETF가 새로 나왔죠 비토라는 ETF가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ETF인데 주식계사에서 손쉽게 투자를 하면서 굳이 따로 비트코인 투자 계좌를 열지 않고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 따라서 이 비토라는 ETF를 현금 조합해서 이 321채법으로 투자를 할 거예요 그래서 새로 계좌를 개설해서 여섯 번째 계좌를 만들었습니다 전략백 비중은 이렇게 나오고 있고 여기에 이만큼 있죠 0.6%인가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비토로 새로 시작한 계좌고 나머지는 지난달과 크게 달라진 점은 없습니다 MDD 혼합법 계좌부터 보시면 손실권에 들어갔다가 살짝 월말에 반등하면서 현재 누적 수익률 간신히 0% 살짝 넘고 있습니다 XIR도 0% MDD는 이때 찍었던 마이너스 39%가 최고였어요 다음은 제가 321채법으로 바꾼 두 번째 은퇴 계좌 요거는 이제 혼실권으로 드디어 접어들었네요 마이너스 8% 구요 XIR도 마이너스 8% 정도로 나오고 MDD는 새롭게 마이너스 40% 찍은 상태입니다 일반 주식 계좌 요거는 MDD 방어법 운영 중인 계좌구요 자 실제로 투자금이 제가 2월달에 들어간게 상당 부분 여기에 들어갔습니다 여기에 들어가서 좀 방어를 많이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적 수익률은 현재 마이너스 10% 구요 MDD는 그나마 마이너스 31%에서 더 이상 찍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좀 계산됐다가 이때 다시 떨어지면서 약간 다시 떨어진 상태인데 그래도 지난달에 있었던 MDD인 마이너스 31%에서 더 이상 나빠진 MDD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네번째 무한매수법은요 아까 보여드렸던 MDD 방어법 계좌와 더불어서 가장 많은 투자금이 들어간 계좌였습니다 자 이 무한매수법 계좌는 지금 현재 1월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웹을 하고 랍을 요 두가지 종목만 들고 있거든요 현금 100% 거의 다 소진됐고 말하자면 존버중인데 이 카페 라오는 카페 가시면 1월 존버중일 때 현금 흐름을 좀 마련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전체영원법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그 방법을 2월 말부터 시작해서 여기에다가 속쓸까지 해가지고 이걸로 전체영원법을 하고 있는데 그게 뭔지 궁금하신 분들은 이 카페에 가시면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투자금 많이 투입한 덕에 타이밍이 좋았어요 그 들어간 타이밍도 그래서 누적 수익률이 현재 마이너스 1% 많이 개선됐습니다 이거 이때 수익률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었거든요 근데 누적 수익률이 마이너스 1%까지 개선되었고 자 MDD는 마이너스 43%까지 찍었었는데 현재 또 많이 좋아진 상태입니다 다음은 정리시 펀드 계좌 제 투자 전략 중에 가장 잔잔하고 무난한 전략인데 2월 달도 역시 그런 트렌드 꾸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새로 만든 3일체법 하기 위해서 새로 만든 여섯 번째 계좌 바로 비토와 현금을 가지고 3일체법을 하는 계좌입니다 자 요거 시작한 지 이틀 됐어요 마이너스 1% 수익률이고 이틀 됐으니까 뭐 이런 수치는 별로 의미가 없겠죠 어쨌든 지금 2022년 2월부터 기록을 시작해서 한번 진행시켜 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좌별 2월 수익률을 보면요 2월 한 달 동안은 보시면은 무한 매수법이 굉장히 괜찮았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TQQQ의 가격이 하락했으니까 대부분이 TQQQ에 묶여있는 전략들은 어쩔 수 없이 손실을 좀 많이 기록했습니다 자 계좌별 현재 XIRR도 볼 게 없죠 사실은 이 1배짜리 1배짜리 전략이 가장 높은 연기대 수익률을 보여준다는 게 모든 걸 상황을 좀 대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솔트인으로 레이셔도 보시면은 1을 넘는 게 하나도 다시 생기지 않았어요 1월달 들면서 솔트인으로 레이셔들이 굉장히 다 나빠졌거든요 그래서 2월달에 그렇게 호전된 것은 없고 상황은 1월달이랑 굉장히 비슷한 상태입니다 자 은퇴시기 예측 그래프 요것도 보시면은 상황은 뭐 나아지진 않았어요 1월달에 비해서 지출이 약간 늘었습니다 지출이 약간 늘었는데 1월달보다 그래도 진행률은 약간 높아졌네요 왜냐하면은 제가 투자금을 늘렸죠 투자금을 늘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이 은퇴 계좌액의 3%가 예상액이 늘었기 때문에 살짝 올랐는데 아직까지도 이 둘 사이에 거리는 너무나 먼 상태입니다 자 행복해로 돌릴 그래프도 1월달에 비해서 2월달에는 더 나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수익률이 더 나빠졌죠 아까 전체 계좌 수익률이 손실권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마이너스로 돌아왔기 때문에 이 행복해로 그래프는 은퇴시기 예상 저축액을 보여주는 금액이죠 그렇기 때문에 좀 1월달보다도 더 나빠진 모습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오늘은 1월달과 크게 다른 점이 없어서 대동소이했기 때문에 크게 제가 따로 말씀드릴 것은 없었고요 MDD 투자법을 저는 계획한 대로 계속 진행을 했고 2월달에 적극적인 현금 투입으로 특히 무매 계좌 상태가 타이밍이 좋게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거는 그냥 얻어 걸렸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새로운 투자법인 3일체법을 제가 새로 포트폴리오에 포함을 했고 나쁜 점은 2월달에 계속 하락장이었는데 예상보다는 괜찮은 2월이었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1월이 끝나면서 2월의 최악의 경우도 예상을 했었는데 그나마 좀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벌써 2월이 지났는데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그러면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